우리 동네에 드론 항공제 떴습니다. 저 이삭의 드론으로 항공방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동네입니다. 아 신기하다. 드론으로다가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. 드론이로 요즘에는 시대가 참 좋아져 가지고 드론이로 항공방제를 한 겁니다. 저 이삭들의 드론항공 약재 쳐주고 있는 것이랍니다.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밑으로 약을 뿌려줍니다.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고요. 드론 항공제 뿌리고 있습니다. 옆에서 잡자 붙다가 드론소리가 나서 부니깐 항공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바로 신기합니다. 여기 벽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. 우리 동네 항공방제 하는 날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아요. 드론 항공 하늘은 엄청도 맑으네요. 하늘은 엄청도 맑으네요. 저 이사 클 때쯤이면 항상 항공으로 드론 약재를 뿌려준답니다. 주사 찰칵 찍고 우리 동네입니다. 헬리콥터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옆에서 조종하는 것 같고요. 여기 사람이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안보이죠? 드론 방지하는 날 영상 찍었습니다. 아우새미입니다. 아우새미입니다. 안녕